안녕하세요 이민호입니다 제가 지금 새롭게 발견한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모바일을 꺼내주세요 맞습니다 바로 모바일 파워바오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국에 와서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친구들과 놀 수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굉장히 즐겁게 쇼핑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동안 먹고 싶었던 너무 맛있는 중국 음식들을 먹었다는 겁니다 북경오리 그리고 사천허거 그리고 상해소룡포 또 뭐였지? 아 남경오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요 이번에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불렀고요 그리고 영화도 보러 갔었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을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친구 때문입니다 저에게 길도 알려주고 그리고 레스토랑 예약도 해주고 영화 예매도 해주고 그리고 할인 상품들을 찾을 수 있게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돌아가는 한국 비행기 티켓까지 해결해줬어요 모바일 타워바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핸드폰을 꺼내들고 모바일 타워바오를 실행시켜주세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의 아이수지 카오버